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노래로 떠나요 위키와 1박 2일 노래로 떠나요 위키와 1박 2일 위키와 1박 2일 짜잔 지키리우스 여행사 오늘의 여행지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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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돌려돌고 한 바퀴 돌고 돌고 두 바퀴 돌고 돌고 탄 어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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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대신 태연히 돌고 돌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한 우목장 돌고 돌고 여기 아까봐 먹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최고! 우와, 저기 좀 봐. 바다 위에 섭. 우와, 멋진데? 가늘또란 곳이에요. 우리도 놀러 가요. 신난다. 배 타고 가야지. 어, 아닌데요. 걸어갈 건데요. 오, 바다 위를 걷는다고? 어, 너, 너, 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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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고. 아이고, 걱정 마세요. 곧 마법의 길이 생길 테니까. 마법의 길. 우와, 진짜로 길이 생기네. 바다 물이 빠지는 썰물 시기가 되면요. 이렇게 길이 쫙 생긴답니다. 자, 그럼 가실까요? 와, 진짜다! 계속해서 탕진도 한 바퀴 돌고 돌고! 우와, 참다! 한 바퀴 돌고 탕진! 두 바퀴 돌고 탕진! 돌고 돌고 탕진! 한 바퀴 돌고 탕진! 두 바퀴 돌고 셋! 힐리곤! 어? 한 바퀴 돌고 돌고 한 바퀴 돌고 돌고 두 바퀴 돌고 돌고 아니, 미숙훈 돌고 한 바퀴 돌고 돌고 두 바퀴 돌고 돌고 춤 다리기 신나 신나 한 바퀴 돌고 후밭이 돌고! 후추, 탕수육 먹고 먹고! 후밭이 돌고! 후밭이 돌고! 황토, 고구마 먹고 먹고 먹고! 탕진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최고! 먼저 서산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아우, 간지러워. 서산시는 춘청남도에 위치한 지방으로 서해바다가 아름다운 도시예요. 해미읍성은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변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심어 탱자성이라고도 한대요. 간월암은 관월도에 있는 작은 절로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이 되면 길이 생겨요. 개심산은 아주 오래된 절로 봄이 되면 절 곳곳에 겹 벚꽃이 활짝 핀답니다. 서산 한우 목장은 소들을 박목해 키우는 큰 목장이에요. 영양굴밥은 서산의 특산물인 굴로 만들어서 맛도 좋고 영양도 좋답니다. 다음은 당진여행 떠나볼까요? 당진시는 서산시와 인접해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외목마을은 해가 뜨는 일출과 해가 지는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기지시 줄다리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당진을 대표하는 전통 놀이랍니다. 아미 미술관은 문 닫은 초등학교를 멋진 미술관으로 꾸몄대요. 부추 탕수육은 튀김 반죽에 부추를 갈아 넣어 만든 탕수육이에요. 당진의 특산품 황토고구마는 기름진 황토에서 자라 아주 달고 맛있어요.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